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 HLB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LB 주주분들 잘 들고 계시죠 내가 HLB 홀딩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저는 홀딩 중입니다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구요 아 저는 최근 하락 구간에 엘도 속인 줄 알고 매도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저는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한번씩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나 홀딩을 하고 계신지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HLB 흐름을 제가 좀 명확하게 브리핑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날도 목요일날도 금요일이 아마 어느정도 끝자락일 것이고 이게 반응을 해주면 어느정도 추세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그림 자체가 명확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러한 분석이 좋으신 분들 꼭 댓글 고정란 링크 누르시고 주도주 체험 받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받아보면 두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흥분할 수 밖에 없는 체험이 바로 허빙제TV 주도주 체험입니다 이거는 받아봐야죠 여러분 허빙제TV의 주도주 체험을 받아보시지 않는다?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식시장 아닙니다 뭐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씩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여러분 수익도 챙겨가셔야죠 HLB 보겠습니다 결국 대차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뜻은요 악성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물량도 상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프로그램 6만6천조 좀 넘게 들어와줬는데요 의미있는 구간에서 2차전지에서 수급 나오니까 바로 바이오로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바로 돈이 들어가죠 아주 간단한 명료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주분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의미있는 가격을 이해를 하고 있고 시장의 수급의 플로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절대 겁먹을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HLB가 앞 구간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들의 손바꿈이잖아요 이거는 메이저들의 손바꿈이 아니에요 앞 구간에서 물린 개인차저를 새롭게 추격매수한 급등할 때 추격매수하는 개인차전자한테 물량 떠넘기고 주가 뺀거잖아요 그러면 급등하는 사람들 최근처럼 반등 나와주면 물량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아이고 무조건 넘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탈출이라 하면서 나옵니다 그게 다 메이저들이 짜놓은 단계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전략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이런 전략에 속으시면 안되시고 여러분들 페이스 유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 5월 충분히 강력한 모멘텀 남아있고 지금의 흐름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개별적인 포지션을 잡을 이유와 근거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대려 지금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 주가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HLB는 지금 다시 한번 더 저점을 올려주면서 고가 돌파 시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들은 일정에 맞춰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건목을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최소한 4만원 구간에 올라갈 때까지 4만원 구간에 돌입을 했었을 때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요 이게 기다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기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홀딩을 해야죠 대신 분할 매도를 하면서 홀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조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 HLB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포지션은 충분히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량을 소화해주고 개인 투하자의 수급이 나올 수 있도록 흔들어 제끼는 구간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섣부르게 어떤 종목을 이거는 무조건 홀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잘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홀딩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거죠 섣부르게 이 구간에서 여러분 단타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랑 주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저체가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오만함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승리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요 이 구간에서는 승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기서 메이저들과 투자를 해도 이길 수 있으신 구간입니다 이기십시오 이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저 고점에서만 추경해서 안 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주도주 이렇게 시장이 바뀌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면 꼭 댓글 링크 있는데요 고정 링크 누르시고 무료처럼 신청 누르신 다음에 HRB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